수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밤이죠. 8시 55분 첫 방송되는 MBC 새수목 미니시리즈. 하자 있는 인간들은 꽃미남 형호증 여자와 외모 강박증 남자가 만나서 서로의 지독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신개념 명란 쾌알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하자 있는 인간들은 멜로는 물론이고요. 또 코믹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주연 배우 오연설을 비롯해서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배우 안재현, 팔색조 배우 김슬기, 또 따뜻한 가슴이 소유한 침델의 구원 등 빼어난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환상적인 배우 라인업과 코믹 멜로의 탄탄한 구성이 특징인데요. 올겨울 최고의 화제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 첫사람은 처음이라서 엽기적인 그녀들을 통해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오진석 감독님. 지난해 SBS 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신유 작가가 의기투합한 만큼 큰 웃음과 감동,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작 발표에는 포토타임과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라운드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제작 발표에는 IMBC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라이브,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됨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제작 발표에 참석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